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라이언TV 여러분. 라이언TV 구독자 여러분. 라이언TV 팬 여러분. 네 제가 진짜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이언TV 구독자 여러분. 네네. 제일 많이 많은 최치형입니다. 잘 할게. 안녕하세요 라이언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3년차가 된 최채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가 된 원태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투수 김윤수입니다. 양창섭입니다. 아니야. 네 없어요. 누가 제일 잘하고 누가 제일 못하는가요? 개봉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일 못하는 사람. 참도 형이랑 혜민이 형은 그냥 원래 좀 잘 안 들리시는데. 난 모르겠다. 말아주시고 하세요. 창섭 선수 보셨나요? 네. 안 받네. 안 받네. 창섭이 진짜 안 받네. 아 주. 관심이 없어요. 얼어 추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귀가해. 어 얼 아. 창섭이 안 받다니까. 봤다고요. 아니요. 자신이 없네요. 아 당연하죠. 수수가 잘 해줬어요. 못하면 수수 인정하겠습니다. 수수 인정하겠습니다. 노래 나와? 나와?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말해봐. 내일 뭐해? 내일 스케줄 뭐야? 뭐가 뭐야? 뭐가 뭐라고? 안 들려요 이거. 안 들려. 왜? 열정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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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요. 아니 아직 아직 아직. 해줘야 돼.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돼. 뭐라고?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된다고. 목소리는 왜 커. 재물감 시작. 시작. 패스요. 시작부터 패스. 패스 2번까지. 드라마. 드라마 어? 드라마 어? 드라마 드라마 드 어? 드 뭐? 현빈 나오는 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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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맞추는 거야? 드라마 드라마 스토브리그 패스 패스 없어요? 아이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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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 단장 단장? 이름 안 보는데? 몰라 안 보겠어요 패스 없어 패스 없어 없어 단장 이름 안 본다고 몰라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이거 어떻게 맞지 왜요? 어? 드라마를 안 보는데 야 너네 형 김범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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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이름 몰라 이거 이름 기다려 봐 기억이 안 나 이거 이름 아 기억이 안 나 오케이 설명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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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영어로 고 오 오케이 우리 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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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선수잖아 우리 어? 뭐라고? 가 영어로 뭐야 고 오케이 그거 냅둬 어? 우리 야구 선수잖아 무슨 야구 선수야 고 야구 선수 아 진짜 이거 이름 뭐야 기억이 안 난다고 패스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 이거 이름 뭐야 이거 기억이 안 나 고프로 어 맞아 고프로 내가 문제 내 볼게요 문제 어 내 본다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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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빈 연필 나오는 거 현 연 현 연 현 현 현 리정혁 리허설 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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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 어 사랑해 볼 수 있어 느 라바 기반 더라마 게시 마쳤다고 장식 ay 우리 스폰 등 verein 유니폼 유니폼 스폰 메이커 우리! 우리 유니폼! 메이커 메이커! 뭐라고? 매! 배! 이! 티! 이! 매! 배! 이! 티! 컷! 매기! 우리! 우리 유니폼! 유니폼! 어! 메이커! 뺑겅! 패스 패스! 넘겨! 뺑겅! 넘겨! 아아! 우리! 우리! 야구 유니폼! 야구 유니폼! 옷! 옷! 오? 어어? 잠깐만! 왜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이게 왜 기억이 안 나? 스! 스! 어? 스! 기! 폰!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우와! 이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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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이우우! 롤! 결혼!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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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 야! 천천히 하나씩! 이우우! 나! 이우우! 하하하하 못 맞춤텐냐? 아아이! 번대! 하하하하 못 맞춤텐냐? 아아이! 하하하하 번대! 패스해 이거 설명 못하겠는데? 해봐 해봐 아 이거 내가 머리가 바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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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포? 1014호 맥도날드 맥도날드 하나씩 햄버거 메뉴 만두 햄버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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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메뉴 햄버거 메뉴 햄버거 햄버거 뭐 뭐야? 이름 이름 맥도날드 맥도날드 햄버거 롯데리아? 햄버거 햄버거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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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맨 말고 불고기 버거 말고 치킨 버거 말고 베토디 빨고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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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와 이름 모르는 거 아니야? 스파이시 디럭스 그거 풀네임 매운 거 베이컨 토마토 상하이 버거 말고 중간에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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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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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럭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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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봐 형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 몰라요? 어 몰라요? 팔은 못 맞췄어요? 한 개 뭐 맞췄어요? 7,014 디럭스라고 디럭스 그래요 언더우를 왜 못 맞춰 아니 언더우를 그냥 꼼꼼지였는데 저거를 3대5백이라 그러겠다 그냥 차라리 0점이네 네네 1대2 우리 한 개밖에 못 맞췄냐? 어 내가 잘 살면 할 기억 보내줄게 먹는거 끌 실 모른다니까 얘는 그냥 난 차 사 강 랑 윤석열이 다 하는게 뭔데 탈북 탈북 아이씨 페페 뱅뱅 롱니 트키 냉빙 빭 빭